안녕하세요. 하! 코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장난을 할 것인가? 오늘 진짜 기똥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문신 스티커로 엄마한테 몰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자고 있는 친구한테 몰래 문신 스티커를 붙이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여러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봉균이 형이 아주 잘 후면에 빠져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봉균이 형에게 카툰 스티커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지워져가지고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고생할 겁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되게 더워서 반팔 안 입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자고 있는 시봉방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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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으아! 으아! 6번째 5번째 5번째 3번째 3번째 4번째 4번째 5번째 보여줬으면 좋겠지 이냥 잘생겼다 야 잘생겼어 왜 이렇게 막힐는데? 스타를 잠을 담았는데요. 잘 어때요? 아... 지금 시간이 오시나 해서 자요. 이러봐. 저거 할 말이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이러봐. 왜? 니 스포스타잖아. 인도네시아에서 잘 나고 있는 GTI의 어린 왕자 시공 아닙니까? 우리는 GTI 글로벌 투어 아이돌! 니 보니가 머리맛 좀 이렇게 하고 화려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너에게 다이아몬드라고 사는 거야. 다이아몬드. 비싸고 사는 거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왜 다이아몬드를 해. 어머니가! 다이아몬드를 우리 15개가 잘 어울리는 완벽한 의무를 만들어줘.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고 원피스 샹스 문양을 해. 샹스. 샹스. 너의 주제에 람보르기니에 낙서를 해. 람보르기니에 낙서를 해. 람보르기니에 낙서를 해. 이거 이거 이거. 근데 GTI이니까 로고 이런데 트레저스를 이용하는 거야. 트레저가 누군가 아닙니까? 트레저스. It is treasure. 여러분 진짜 제가 큰일 하나 했지 알겠습니다. 아니 스타롤에 누군가에 낙서를 해. 범죄야 범죄 질 수 있는 크림이다.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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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때로 밀어봤는데 단결해지면 세토랑 상처가 불꽃이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건 알고서 일단 부착을 했구나. 그렇죠. 피부염이 생길 걸 알고 이렇게 여기다. 그치요. 그치. 하하하하하하하하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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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